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수의료, 사필귀정, 필수료가 붕괴된 겁니다. 전혀 여러분들 그분들은 의도 안 했겠지만 그리고 윤정부에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은 전혀 의도할 수가 없겠지만 어차피 필수의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색다른 여름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도 하겠습니다. 의사협회 회장을 지냈고 심장흉부외과 개원일을 하고 있는 노한규 원장이 본인이 여러분들 전공의 시절하고 전문의 시절을 어떻게 해고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장혈관 흉부외과 의사입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잠시 젊은 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전공의 1년차 시절에는 한 달에 26일 당직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면서 코를 받는 당직이 아니었습니다. 밤샘 근무였습니다. 당시 저의 소원이 중간에 깨지 않고 3시간 연속 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근무는 새벽 5시에 시작이 되어 새벽 2시에 끝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간 당직을 하고 12시간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벽 5시부터 낮시간 여러분들 당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연속해 가지고.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니까 얼추 한 12시간 정도 될 겁니다. 이분들은 아마 오프라는 표현을 썼다 보면 야간 당직을 하고 그 다음에 낮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마 오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전공의들은 야간 당직 풀로 뭡니까 낮 당직 이렇게 그대로 쓰는 겁니다. 26일 당직이었으니까 야간 낮 야간 낮 야간 낮을 12시간씩 계속 돌리는 겁니다. 일주일 하루의 비분도 하루를 채우지 못하는 반나절이어서 주간 근무 시간은 150시간 정도를 근무했습니다. 4년차 전공의가 되었을 때는 오히려 집에 가는 날이 더 줄어서 한 달에 28일 당직을 서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의무당직은 없었지만 칩 전공의로서 책임이 더욱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에서 관상동맥과 대동맥 수술을 담당하는 교수로 지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65일 온콜 상태였고 지금 대다수 심장형외관 훈부외과 교수들이 그렇듯 당장 나올 수 있는 거리에 살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왜 헌신하며 살았을까 아침에 일어나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헌신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성들과 선배로부터 배운 나 자신의 삶의 질보다 환자들이 생명을 최우선화한 것을 환자들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제 모습이 만족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자존감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길은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풍족한 삶을 누리는 나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사명을 다하기에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숙과 체제에서도 필수 의료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부터 의사들이 향한 가혹한 처벌이 만들어낸 사법 리스크는 타인을 위해 헌신한 나의 모습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거나 만족해서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시작한 의로 농단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보여준 의사의 노예와 정부가 유도한 의사의 악마화가 의사들이 마지막으로 지켜있던 자존감의 결정타를 날린 겁니다. 의사들은 내가 만족하는 나의 모습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 국민들은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명감에 불탔던 많은 의사들은 윤석열과 정부 많은 국민들이 쏜 화살에 맞아 급속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의로 공백이 온 이유이고 필수의로가 망한 이유이고 대한민국 의로가 근본부터 붕괴된 이유입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 더 하게 되게 되면 앞으로도 필수의로가 여러분들 다시 복구되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필수의로가 여러분들 생명을 갈아 넣으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삶의 이유였던 사람들을 모두 다 깨어나게 만든 겁니다. 그게 이번 사태의 결정판 가운데 안 한 겁니다. 수련 병원들의 적잖은 피 같은 돈을 밀어넣어서 고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치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도제 생활을 겪이면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간 당직을 12시간 하고 마치자마자 주간 당직을 12시간을 26일 날은 계속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때 이런 나이가 30대 초반이라 하더라도 몸이 그냥 축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런 노한규 원장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동네에서 개원이 하는 사람들도 전문의를 받으신 분은 대부분 이 과정을 다 거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만지거나 확인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 헌신 희생 긍휼 자긍심 자존감 소명감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또 귀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여러분들 톱클래스에 있는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그 귀한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국의 의로를 지탱해왔던 그 귀한 것을 파괴하는 데 본의 아니게 어마어마하게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지금 이제 정부가 딜레마에 왜 빠졌는가 하니까 젊은 전공이처럼 야간당직을 수행하면서 여러분들 일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의를 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전문의들은 본인이 이런 젊은 날 겪었던 지난 5년 인턴 1년 전공이 4년을 다시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전문의는 거의 없는 겁니다. 야간당직을 대체할 전문의가 없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2일 내지 3일에 한 번꼴로 야간당직을 쓰는 전공의가 사직했다는 것이 대체가 불가능하고 이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없는 주요인인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재 응급실 체제가 유지될 수 없는 것도 물리적으로 야간당직을 담당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아주 디테일한 것을 나라 일하는 분들이 전혀 관과했던 겁니다. 그분들은 총량 관리만 했던 겁니다. 섬세하게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죠. 당직하는 전문의를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것은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고 배후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아주 직관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이러면 이 연간 5천명이 배출이 됩니다. 신생아 수가 이러면 20만명입니다. 저는 신생아 수가 10만 이하까지 떨어질 걸로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20만명 이러면 신생아가 나오는 것도 간당간당하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러면 개론해서 애를 어떻게 낳겠습니까? 지금 20만명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인구 40명당 의사 1명이 여러분들 매년 배출이 되는 겁니다. 매년 배출이 된다는 플로우입니다. 그게 사이먼 스탁이 되는 겁니다. 한 분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지금 정신이 있냐? 지금 신생아 수가 20만명이 나오는데 20만명이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20만에 15만 10만은 떨어지는데 의사가 매년 5천명이 나온다고 생각해 봐라. 출생아 수가 20만명이면 40명당 한 명이고 출생아 수가 10만명이면 20명당 한 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방송 드렸지 않습니까? 일본 사례를 들어가지고 인구는 저출산 추세라는 것은 그냥 쓰나미가 돼가지고 한 사회의 여러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전부 다 무너뜨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도심지에 웬만한데 임대 공고가 나고 하는 것을 두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저 임대 공고가 없어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저게 지금 여러분 인구 쓰나미 전조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전원주택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가던 명소들 다 여러분 퇴락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분이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도 한번 생각해 봐라. 여기에 대해서 나 결론은 안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출생인구 20만명이면 인구 40명당 의사씩 새 의사가 한 명씩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직장을 어디서 잡을 겁니까? 그럼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지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비 지출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야 이 사람들 정신 좀 차려라. 의사를 유지하는 것이 공짜가 아니고 봐라. 의사 수를 늘어나게 되면 의료비 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께서 통념에 대한 좀 다른 이야기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제 현직 의사분입니다. 내년 2월에 돌아오면 50대 중반에 교육부는 거럭저럭 돌아가겠죠.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그런데 본가를 졸업한 의대생이 인턴이나 전공의가 필수 의료를 지원 안 하면 지금 응급실 사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응급실이 문을 닫을 것으로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단타 과외를 확실히 받은 거지 않습니까? 필수과 하면 안 된다 이야기죠. 필수과 하다 보면 잘못하면 나라에 잡혀가지고 이도 저도 안 된다. 돌아오더라도 가장 낙관적인 시단을 돌아오더라도 필수과는 안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보시죠. 1년에 지금 의사가 3천 명이 배출이 되는데 3천 명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한국의 병원이 의사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물론 지방은 예외가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한 분이 지금 의료계 상황을 전문의를 따더라도 갈 데가 없습니다. 뽑는 데가 거의 없는 겁니다. 개업은 너무 불확실합니다. 이런 전문의가 매년 3,058명씩 배출이 됩니다. 플로우가 예를 들면 3,058명이니까 3년이면 만 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매년 끝없이 정년은 없고 의사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의사가 고소득자가 아닙니다. 운 좋게 페이닥트가 되더라도 봉지기가 되더라도 여러분 이분 쓰신 거 보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아야 페이닥트가 되는 겁니다.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2차 진로기간이 이런 데서도 의사를 많이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의사 1인당 병상수 담당수가 한국은 현저하게 높습니다. 의사를 많이 뽑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운 좋게 페이닥트가 되더라도 대기업 고참 과장 차장 소득 수준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사는 희생과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노력에 비해 돈을 너무 못 버는 직종입니다. 위험은 크고 흰 가운 입고 다니는 걸 고생의 상징입니다. 그 밑에 한 사람이 신랄하게 비판한 겁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냐. 그럼 여러분들 보시죠. 이번 사태를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돼 보면 전문의 가치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낮은 상태인데 전문의 가치를 더 낮춘 사태거든요. 전문의 가치가 여러분들 더 낮아지게 되면 전공의들 입장에서 전문의를 따기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터진 거지 않습니까 특히 필수 의료과라는 개원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필수과에서 여러분들 수련 받고 있던 전공의들이 모두 다 앞으로 장례성이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시장에서 나가버린 거죠. 시장에서. 그러니까 밑에 분이 의사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왜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 이야기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의사들 가격을 더 폭락시켜야겠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정부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지금 밑에 이야기하신 분 말씀대로 전공의들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전공의들 빠지든 지가 알아서 밥그릇 챙기겠지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되냐. 그건 무슨 이야기냐. 수술할 의사 공급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번에 윤정부의 정책을 알았든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찬성을 하고 여러분들 의사장에 돌팔매를 던진 대가가 당신이 암 수술을 받아야 될 때 여러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점점 여러분들 젊은 의사를 갈수록 줄어들고 젊은 의사들은 현장에 뭡니까 필수과에 가가 여러분들 외과 수술 담당하는 그런 의사가 안 되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시장에 나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똥값을 만들면은 그럼 못하겠다. 나가버린 겁니다. 이제 나간 사람들은 대개 이제 일반이 여러분들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니까 개원에서 훈련받은 사람의 개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든지 뭐 여러 가지 수를 쓰겠죠. 그러나 필수과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바람대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 거죠.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